자, 오늘의 게스트는요! 블링블링 여러분입니다! 둘, 셋! 안녕하세요! 블링블링입니다! 블링블링 여러분은 데뷔하신지 얼마나 되셨죠? 200일이 조금 됐죠? 200일! 신인 중에서도 정말 뽀치악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틀을 통해서 신인 아이돌 블링블링의 매력을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! 멋있어! 멋있어! 멋있는데! 멋지! 잠깐! 잠깐! 세이크 댄스 보인! 자가 자가! 그냥 안아달란 말야 달라진 일상과 너마저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돼 바라形 fours 스held 여기 의왕 잠깐만! 멋있어요! 멋있어요! 이쪽으로 당'REont 감사합니다.